다유로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다역입니다. 단지네다역에서 공방 화분 소개 1부 영상에 이어서 2부 영상 소개해드립니다. 단지네다역에서는 3만원 이상 전원 주문 가능하시고 5만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요 화분은 단품 가격 3만원 판매합니다. 나뭇잎 코사지가 3개가 붙어있어요. 얘는 약간 타원형 직사각형 그런 입구 모양을 갖고 있네요. 입구 가로 사이즈가 12.5cm 13cm에 가까운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세로 사이즈도 10cm에 육박하는 사이즈 그 다음에 높이도 11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21번 단품 가격 요 녀석은 3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랑 느낌이 조금 비슷한 화분이 뒷번호에 같이 나오니까요. 혹시 세트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뒷번호 화분 영상 참고하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두 개 세트 가격 6만 5천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사실은 이 롱분이 공방 화분으로 만들 때는 롱분이 참 만들기가 힘들어서 가격대가 그래서 살짝 조금 더 있어요. 원형분 사각분 만드는 순서가 그 다음에 롱분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22번 화분은 여러분. 이 꽃 코 사지가 통일감이 있어서 이 납작분하고 납작분하고 롱분하고 같이 세트 구성했거든요. 22번 두 개 세트 가격은 6만 5천원이에요. 입구 사이즈 알려드리면 대략 10cm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16.5cm로 길이감이 굉장히 좋은 화분입니다. 22번의 첫 번째 롱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높이가 조금 낮아서 다육이 달구게 할 수 있는 화분이에요. 입구 사이즈는 얘는 10cm. 10cm에서 11cm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 높이도 대략 11cm의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장미 코 사지하고 이거 입이야? 뭐야? 이거 바구니야? 이 코 사지가 통일감 있게 똑같아서 두 개 세트로 같이 판매합니다. 22번 두 개 세트 가격 6만 5천원 판매합니다. 다음은 23번 약간 롱분 스타일의 화분인데 얘는 용량으로 봤을 땐 빨간 포트 용량 딱 하나예요. 얘는 용량으로 보면 빨간 포트에 대략 한 8,90% 정도의 흙이 들어가는 용량이거든요. 23번은 이렇게 두 개 구성해서 가격 3만 8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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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코 사지는 이번에 처음 보는 코 사지 모양이에요. 23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판매합니다. 사장님께서 이 코 사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코 사이즈가 대략 7.5cm, 이 작은 화분은 이 코 사이즈 6cm, 높이는 12cm, 그 다음에 10cm의 높이가 있습니다. 두 개 세트 23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24번 세 개 세트 가격 5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오 세 개 세트 5만 5천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가격 정말 괜찮네요. 이거는 장미 코 사지가 지금 같이 똑같은 게 있고요. 얘는 장미 코 사지인데 밑에 이 모양만 달라요. 24번 화분 지금 세 개 화분인데 제일 작은 이 화분은 이 코 사이즈가 8cm, 8cm고 높이는 대략 9cm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 보다 조금 더 큰 화분이 이 화분. 이렇게 장미하고 체인 코 사지가 같이 있어요. 얘는 입구 사이즈가 대략 10cm, 높이 사이즈는 9cm에서 10cm 사이의 높이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볼륨감이 좋은 이 화분은 입구 사이즈는 대략 10cm, 그 다음에 높이는 12cm의 높이가 있습니다. 24번은 기본적으로 얘도 사실은 옆에서 보면 원형 화분처럼 보이지만 얘는 상공에서 사각 화분으로 만든 거예요. 24번 세 개 세트 화분 가격은 5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25번 세 개 세트 가격 4만 5천원 판매합니다. 25번은 전체적으로 화분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니분이다 생각하시면 받아보셨을 때 편안하실 것 같아요. 25번은 지갑분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의 길이감 있는 화분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갑분은 제 손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요. 사이즈가 조금 작다 생각하셔야 여러분들 이 화분 여기서 보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5번 입구 사이즈 대략 불러드리면 7cm, 그 다음에 5cm 높이는 8cm 정도 되는 미니분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갑분 하나랑 이렇게 꽃, 코사지, 원형분이 3개 세트로 함께 갑니다. 25번 세 개 세트 가격은 4만 5천원이에요. 자, 얘는 입구 사이즈가 6.5cm 높이는 11.5cm의 높이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낮은 이 원형분은 입구 사이즈가 7cm 높이 사이즈는 대략 9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자, 코사지 모양이 두 개는 이렇게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갑분 하나로 구성했습니다. 25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6번 두 개 화분 세트 가격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얘는 좀 심플한 나뭇잎 코사지, 나뭇잎 코사지하고 바디는 이렇게 그물 같은 그런 느낌의 바디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26번 이 화분 사이즈가 대략 9cm, 9cm에서 10cm 정도. 얘도 좀 클 것 같은데, 얘도 대략 10cm 정도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높이는 11.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두 개는 코사지가 똑같고, 그 다음에 바디를 표현한 방식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색상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26번 화분 앞서서 보여드린 그 화분 세트도 또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릴 세트하고도 색감이 비슷하니까 요게 마음에 드시면은 세트로 또 구매하실 수 있는 그 화분 소개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26번 화분 두 개 세트 가격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27번 단풍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리고요. 28번도 단풍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7번 화분은 이 지금 갈색 배색에다가 장미 코사지랑 요거 리본 코사지가 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화분 입구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하가는 아니에요. 9cm 정도, 9cm 정도 되는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 높이는 14cm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17번 장미 코사지하고 요 리본 코사지, 그 다음에 요 몸통을 표현한 요 표현 방식, 다리 모양,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 모양 보여드립니다. 27번은 단풍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28번 단풍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27번과 같이 약간 길이감 있는 화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대략 13.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28번 화분은 앞선 화분하고 다르게 푸른 계열의 유약을 가지고 있고요. 몸통 표현한 거, 그 다음에 요기 코사지, 코사지 표현 보시고요. 자, 밑면, 그 다음에 안쪽 흙 모양 보여드립니다. 제가 요새 흙 색깔을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 유약은요, 안쪽이 흙이 깨끗해요. 깨끗한 흙을 사용을 했습니다. 28번 단풍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29번 두 개 화분 세트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29번 화분은요, 하나는 지금 포도잎 코사지가 붙어있고 하나는 바디가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그 화분인데 이 두 개가 세트가 되는 거는 바디를 표현한 이 그 표현감하고 색감, 그 다음에 흙의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번 화분은 요, 요거 너무 예쁘죠? 자, 29번 입구 사이즈가 10cm, 얘는 입구 사이즈가 대략 9cm 이게 외직경으로 제가 항상 재드려요. 내직경으로 재는 게 아니라 외직경으로 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약간의 차이만 있는데요. 요 큰 애는 높이가 12cm, 작은 애는 높이가 11cm의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29번 두 개 세트 가격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30번 세 개 세트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30번 세트에는 코사지, 이 꽃 코사지가 들어가 있는 화분이 하나, 그 다음에 이 꽃 코사지 화분에 이 바디랑 똑같이 표현한 밋밋한 화분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번 세트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리는데 5만원 너무 괜찮죠? 자, 입구 사이즈 대략 8.5cm, 이 코사지 있는 애는 8.5cm의 입구 사이즈하고 높이는 10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사지가 없는 요 화분은 요 녀석은 8.5cm의 입구 사이즈, 높이는 10cm의 높이감 있고요. 얘는 조금 더 크죠? 자, 입구 사이즈가 9cm, 9.5cm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 높이는 대략 11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30번 화분은 3개 세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코사지가 없는 요 화분 2개와 그 다음에 꽃 코사지가 붙어있는 요 화분으로 3개 세트 구성을 했고요. 가격은 5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번 2개 세트 롱봉 가격 5만5천원 판매합니다. 너무 예쁘죠? 오 세상에. 오, 지금 눈이 확 돼요. 너무 예뻐서. 31번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31번 2개 세트 가격 5만5천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미 코사지와 리본 코사지 같이 있고요. 입구 주둥이 사이즈는 7.5cm, 얘는 대략 6.5cm, 길이는 16cm, 작은 하가는 13.5cm의 높이감, 길이감 있습니다. 31번 너무 예쁘네요. 31번 2개 세트 가격 5만5천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번, 33번 단품으로 각각 3만원, 3만원 판매하고 있는데요. 2개를 같이 하시면 또 서비스 화분이 요게 하나가 달려갑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32번과 33번은 앞서 보여드린 이 포도, 포도잎, 포도잎, 포도잎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너무 예쁘죠? 자, 이거 입구 사이즈가 12cm, 얘는 입구 사이즈가 11cm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12cm, 얘는 11.5cm, 자, 요렇게 32번, 33번 단품 가격은 3만원씩이에요. 그런데 32번과 33번을 함께 구매를 하시면 요 지갑 애기 화분이 여러분, 서비스로 달려갑니다. 요 애기 사이즈가 얼마만큼 되냐고요? 입구 사이즈 7cm, 세로 사이즈는 대략 5.5cm, 높이는 대략 7cm의 요 작은 지갑 꽁분이 여러분, 달려갑니다. 32번, 33번 단품 가격 각각 3만원입니다. 다음은 34번 두 개 세트 가격 4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앞서서도, 앞서서도 요기 나뭇잎 코사지 붙어있는 걸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구매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밑면, 그 다음에 안쪽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 바디를 표현한 요런 표현감 함께 보시면 됩니다. 34번은요, 입구 사이즈가 대략 9cm, 얘도 9cm, 9cm에서 10cm 정도 돼요. 34번 두 개 세트 가격 4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35번 세 개 세트 가격 4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화분은 약간 미니부터 보통 사이즈 화분까지 35번 요 화분은 입구 사이즈가 대략 7cm, 7cm, 그 다음에 이팔이 두 개 붙어있는 녀석도 입구 사이즈는 8cm, 그 다음에 높이는 대략 10cm 정도 되는 높이감 갖고 있어요, 요 녀석.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큰 화분, 입구 사이즈가 대략 10cm, 그 다음에 높이 사이즈도 10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어요. 35번은 세 개 세트 가격 4만 3천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뭇잎 코사지의 화분이 요 갈색 배색도 있고요, 푸른색 배색 계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 나뭇잎 코사지를 워낙에 인기일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요렇게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주셨네요. 35번 세 개 세트 가격 4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36번 두 개 세트 가격 놀라지 마세요. 3만원이래요. 자, 요게 코사지가 없는 화분이에요. 코사지가 없이 밋밋한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 차이는 약간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색상이 똑같기 때문에 36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원 판매합니다. 입구 사이즈가 큰 화분은 대략 10cm, 작은 화분은 대략 7.5cm의 높이가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12cm, 얘는 높이는 대략 10cm의 높이 갖고 있습니다. 36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번 단품 가격 가격 4만 5천원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전형적인 지갑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요 화분은 이렇게 바디감이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예전에는 얘가 여러 바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요렇게 제가 좋아하는 양귀비 코사지가 입구에 붙어있습니다. 요 코사지의 장점은 우리가 화분을 옆면에서 보기는 좀 드물어요. 키핑장도 그렇고 베란다도 그렇고 항상 상공에서 보게 되는데 상공에서 코사지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거 요거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대략 14cm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세로도 10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4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37번 요 지갑 화분 단품 가격으로 4만 5천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면 그 다음에 코사지 화분 안쪽의 모습과 옆면 그 다음에 뒷면 밑면 보여드립니다. 요 화분은 여러분 지금 번호는 37번 가격은 4만 5천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번 지갑 화분 2개 세트 가격 5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단품을 지금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트랑 가격 비교를 해보세요. 사이즈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수제 화분은 사이즈의 차이보다는 만들어내는 공임의 차이가 사실은 가장 크기 때문에 요게 결코 작다고 해서 가격을 막 내려서 판매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에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38번 요 화분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0cm 세로 사이즈가 대략 8cm 높이는 12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오 이건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은 두 개 화분이 이렇게 코사지도 예쁜 장미와 체인 코사지 그 다음에 바디감 이렇게 요거 지금 이 38번 두 개 세트 화분 5만 8천원 좀 더 커지면 단품 가격하고 비슷한 자 38번 두 개 세트 가격 자 여기 볼까요? 5만 8천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자 여기 코사지 모양 보시고요. 앞면 옆면 뒷면 밑면 깨끗하죠? 자 화분 안쪽 모습 같이 보여드립니다. 38번 소개해드렸습니다. 39번 단품 가격 3만 8천원 화분 소개해드리는데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엄청 고급스럽죠? 이건 무슨 클라치팩 같아요. 들고 다니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갔어? 자 입구 사이즈 입구 사이즈가 대략 10cm 세로 사이즈도 10cm 높이는 13cm의 높이감 가지고 있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색감 지금 이 색감 표현한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 39번이고요. 앞면에 보면 코사지가 요렇게 장미랑 입 코사지가 같이 있고요. 밑면 모습 그 다음에 옆면 그 다음에 뒷면 그 다음에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안쪽도 요렇게 잘생겼죠? 이게 처음에는 가로 직사각 화분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입구를 최대한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식재할 수 있는 다육이 종류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심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9번 단품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40번 단품 가격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얘도 표현감이 굉장히 예쁘죠? 오 꽃 코사지가 조금 더 늘어났고요. 앞서서 보여드린 그 화분하고 느낌은 살짝 비슷해요. 자 입구 자 이 안쪽 보면 이렇게 입구 사이즈 옆모습 옆모습 밑모습 뒷면 보여드려요. 안쪽도 안쪽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40번 단품 가격 4만 5천원 소개해드리고요. 입구 사이즈 재해봐드리면 입구 사이즈가 대략 10cm 여기도 10cm 높이가 14.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40번 단품 가격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41번 두 개 세트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둘 다 지갑 화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이즈가 하나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41번 41번은 오 41번 두 개 세트 여러분 세트 지금 가격은 6만원인데요. 화분 사이즈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단품으로 있는 거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은 41번 세트 화분 한번 보세요. 입구 사이즈가 대략 11cm 그 다음에 높이는 13cm 얘는 입구 사이즈가 10cm 높이는 11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41번 얘가 큰 화분 큰 화분 코사지 모양하고 안쪽 앞면 밑면 그 다음에 옆면 뒷면 오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보여드리고요. 41번에서 작은 화분 근데 자 한번 보세요. 화분 사이즈 옆면에서 보면 요렇게 요정도 요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41번 안쪽 코사지 앞면 옆면 뒷면과 밑면 그 다음에 안쪽 보여드렸어요. 41번 두 개 세트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42번 단품 가격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42번은 여러분 바디가 바디 색감 표현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어떤 무늬를 넣지 않아도 저는 이 유약 자체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흑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자 요렇게 약간 이렇게 굽다리 부분에서 갈라짐이 이렇게 있는 거는 여러분 불량이 아니에요.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받아보셔서 요거 때문에 반품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요거는 안 되니까 미리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물구멍에서 크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반품이라든가 교환 사유가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미리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정도 화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공방 화분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42번 단품 가격 4만 5천원 소개해드리고요. 화분 사이즈 입구 사이즈가 13cm 세로 사이즈가 대략 12cm 높이는 14.5cm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42번 화분은 단품 가격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43번 두 개 세트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얘는 거의 뭐 느낌이 똑같은 화분이 두 개 세트로 지갑 화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 차이만 약간 있습니다. 43번이고요. 두 개 세트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작은 화분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작은 화분은 입구 사이즈가 대략 9cm 세로 사이즈가 7.5cm 높이는 9cm의 높이감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큰 화분은 입구 사이즈가 대략 10cm 세로 사이즈는 9cm 높이 사이즈 12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43번 두 개 세트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코사지 모양 가까이서 보여드리고요. 앞면 옆면 뒷면 밑면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43번 두 개 세트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요요속도 작은 화분도 이렇게 옆에도 뒤에도 여기다 다리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 보여드려요. 43번 소개해드렸습니다. 44번 단품 가격 4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44번 화분은 장미와 체인코 사이즈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갑 화분 모양 하고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10cm 세로 사이즈는 9cm 높이는 14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44번 단품 가격 4만 3천원 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면 모습과 코사지 모습 보여드리고요. 밑면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 보여드리고 옆모습 그 다음에 뒷모습 보여드립니다. 44번 단품 가격 4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45번 단품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45번 화분은 입구가 오 상대적으로 체인이 여기 체인코사지가 아니어서 그런지 입구가 굉장히 시원하게 보여요. 입구 사이즈 11cm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가 9.5cm 높이는 11.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45번 단품 가격 4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사지 모양 앞면 옆면 그 다음에 밑면 그리고 화분의 뒷모습과 안쪽 보여드립니다. 45번 단품 가격 4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단지네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화분 보여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소인제 금을 식재를 했던 롱분들이 있어요. 롱분들 몇개 더 보여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요거는 길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사장님 30cm 가까 오 얘도 굉장히 크고 그때 우리 소인제금 심었던 그 화분 늘 좀 이렇게 연상을 해갖고 좀 다양한 다양하게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사장님 가격이 얼마에요? 10만원 10만원 요거는? 똑같아 똑같아요? 얘 공임이나 얘 만드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게 뭐 별거 다를게 없는 거예요. 그러게 이걸 유지하게 이렇게 하는게 힘든가 봐요. 자 그리고 오 요 화분 요 화분 너무 멋있는데?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이제 긴 거예요. 단품 요거 단품 가격은 여러분 10만원이에요. 사이즈감은 굉장히 크고 요거는 진짜 연출을 하실 때 연출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조금 많은 화분일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 채우기 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그러셨어요. 레티지아를 많이 심는다고 여기다가 오 요것도 요거는 볼륨감이 굉장히 좋네요. 가격은 다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이즈가 더 좋아지고 커졌어.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다진에다육 사장님께 문의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게 요 큰 화분이 1, 2, 3, 4, 5, 6, 7, 8개 9개 정도 8개에서 9개 정도의 큰 사이즈 화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